아 끼리가 찾아왔습니다 아 스테디셀러죠 달순에 1년에 15억 개 1초에 만 8개씩 판매되는 크림치즈로 만든 디저트고 산무야 산무 무합성 착색료 무합성 향료 무합성 보존료 때문에 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그 다음 끼리 리얼치즈케이크가 있고요 리얼치즈케이크는 또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플레인 블루베리 쿠키앤 크림 또 크림치즈 찰떡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요거 딱 하려면 돼요 철저하게 요즘에 저 찰떡이 유행이에요 떡집에서 이렇게 크림 넣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시켜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끼리가 제일 괜찮아요 실제로 끼리 딥앤 크런치 제품이 있어서 이것도 블루베리하고 플레인 맛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소한 플레인맛을 좋아해요 요게 딥앤 크런치죠 요거는 안주먹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맥주 한잔 하시는 분들은 배부를 때 요거 하나 먹으면 기가 막혀요 이거는 진짜 딱 혼수를 하거나 와인 맥주 이런거 진짜 딱 좋습니다 카페에서 많이 팔아요 근데 되게 비싸잖아요 비싸 이런거는 카페에서 먹으면 비싸 6천원 막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 달슨엘라이브 한정수량으로 고정 댓글에 있는 url로 접속을 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한정수량이니까 지금 빨리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위약금으로 뭐 먹네 뭐 사소한것 하나 좀 집지마 둘은 먹기만 하고 있으면서 말이야 자 먼저 이제 첫번째 주제는 이제 대한축구협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전 10시에 대한축구협회 소호회의실에서 아시안컷 관련한 임원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불참을 했구요 뭐 김정배 상금부회장 뭐 최영일 부회장이라든지 마이클 밀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대회위원장 이렇게 위원장들 그리고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이 됐고 일단 또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런거 하면 끝나고 브리핑을 해주는데 브리핑마저 없었어요 자유토론 방식으로 아시안컵 리뷰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어때요? 해노는?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뻤드님의 제목이거든요 자유토론 자유토론 딱 눈에 띄더라구요 사실 정몽규 회장이 없으니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토론 한시간 심지어 한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저기 한눈에 봐도 사람이 많잖아요 10분이 참여를 했대요 10명이서 한시간 동안 얘기한거에요 10분씩만 말해도 한시간이 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할 사람도 없고 오늘의 주제나 안건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도 없고 그냥 앉아서 사실 무슨 유익한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이제 가장 궁금한거는 사실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 여부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정할 수 있는 또 정몽규 회장이 빠진째로 이 회의가 진행되서 도대체 뭔 회의냐 이게 어떤 결과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런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죠 일단 요 회의의 이름이 임원회의입니다 이게 지금 하도 회의들 위원회가 많이 헷갈리네 전력강화위원회의 뭐 이런것도 있고 헷갈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는 쉽게 얘기하면 감독들이 참여해서 기술분석 전술분석 하는거에요 이거는 임원회의에요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단 그 다음에 각급팀장 이사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소위 얘기하는 위급 사람들이 모여서 임원회이고 이거는 이번에 특별히 잡은게 아니에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날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요새 기사 보니까 5차 임원회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와 이거 되게 그럴싸하게 매주해요 왜 이번에 5차겠어? 임원이니까 아 그렇구나 매주해요 매주하는건데 이번에 이슈는 아무래도 가장 큰게 아시안컵과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핵심은 회장이 없네 이거에요 임원회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위의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거면 정점이 누구야 정몽규 회장이지 원래 정회장이에요 정몽규 회장이고 정몽규 회장이 저기 끝에 딱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날 기본적으로 오는거잖아요 야 결제사로 다 올려 이런거래요 다 올려 그러면 턱 뭐하고 그동안 몰렸던거 하고 얘기하고 이런거 그러면 당연히 와야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안왔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되지?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가 보도자료로 그런 얘기했잖아요 자유롭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현안에 자유롭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다 다 자유에요 다 자유로에요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 워딩에 뭐 경질 뭐 클리스마 감독 평가 이런 말 자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보도자료 딱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시안컵 리뷰 대회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자유토론 이게 끝이에요 뭐지? 이거 왜 했지? 정의장은 왜 안나왔지? 이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다음장 한번 열어주실래요? 어 이거 이거 다음 다음 이건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그 다음에 오후에 이 보도자료가 바로 또 나옵니다 네 어쩌냐 자 이번에 오늘 했죠 그 다음에 전력강화위원회 이건 이제 감독들 모여가지고 자 봐요 참석하는 사람들이 마이클 물러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클리스마 감독 외 위원 7명인데 위원이 누구냐면 이런거에요 어떤 분들이냐 지금 현직 감독들 이정효 광주 감독 네 박태하 포항감독 네 최윤경 감독 조성환 인천감독 뭐 송주의 경주한수원 감독 이런 분들이에요 음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이게 옛날로 하면 기술위원회에요 그쵸 네 요거를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하겠다라고 한거에요 네 자 저는 이런걸 이렇게 바로 오후에 이걸 또 보도자료 뿌리는걸 보면서 아 왜 임원회의 때는 그럼 참석을 안했지? 그 함의는 뭐지? 어떤 의미지? 그냥 안했나? 네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사실 뭐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안해도 그냥 안했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안하기에는 너무 지금 여론이 엄중하잖아요 사안이 좀 심각하죠 어 심각하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자기 행동이 어떠한 여론을 일으킬거라는걸 안단 말이에요 음 분명히 참석을 안하면 이렇게 의구심 아니면 비판이 따를거잖아 네 뭐 하시는겁니까? 막 이럴텐데 왜 안했을까 내 추측인데 추측입니다 그냥 어 일단 임원회의에서 만약에 그 회장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들으면 네 그게 그게 어떤 그 결정같은 상황에 만약에 유임을 하겠다라는 뉘앙스건 경질을 하겠다는 뉘앙스건 음 이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모두 누구에게 갈까요? 회장한테 가지 그렇죠 그래서 안 나왔다고? 임원회의는 특히나 그냥 가장 높은 사람이 다 주제하는 회의에요 그니까 만약에 그런 뉘앙스가 나왔다 네 만약에 다 흘리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어느 어느 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썼던데 그 기존 미디어가 아 네 경질에 대한 뭐 여론이 뭐 우세했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했는데 자유 자유 토론해서 아 좀 클린스만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우세했다는 이것도 그냥 그냥 서리 그 사람이 누군가 들었건 아니면 뭐 지었었건 모르겠는데 그런게 나왔잖아 네 마찬가지지 네 만약에 정 회장이 여기 있었으면 임원회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만약에 유임쪽으로 약간 뭐 좀 말이 오가들어 아니면 경질적으로 나오더라도 두가지건 유임쪽 만약에 흘러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뭐 경질해야지 이런거고 경질적으로 흘러나왔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럼 이거 경질할거면 왜 그렇게 뽑아가지고 책임자 이럴거에요 야 그러면 클린스만도 책임져야 되지만 어 협회장도 책임져 이렇게 나올거 아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안 나오는거지 내 추측이에요 그래서 전략 자 임원회에 통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렇게 고민을 들어봤어 자유롭게 들어봤어요 자유롭게 들어봤습니다 임원들이 자 전력관광위원회 이틀 뒤에 합니다 거기서 이제 마이클 밀러 위원장하고 그 뭐 이런 위원들 참석하기 위해서 거기서 좀 심도있게 논의해요 여기서 뭔가 의견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받아 안아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할 것이다 아 이런 의견이 있으니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아닐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듣고보니까 일리 있네 그쵸 그 월드컵 때는 그 월드컵 때는 우리 분위기 좋으니까 들어와서 막 사진 찍고 이랬거든요 정명구 회장이 근데 이번에는 또 분위기 안 좋으니까 뭐 어디 찾아볼 수도 없고 맞아 이런 것도 참 이해가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이번 회의도 사실은 본인이 책임을 안 질려고 참가를 안 한 거고 그리고 전력 강화 회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네 또 이제 저쪽에 이제 한번 무게를 또 주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또 어떻게 하냐 공을 저쪽으로 던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전력 강화 위원회가 지금 약간 그거예요 이름만 저렇게 돼 있고 제 기능을 못 해요 아 그건 맞아 저 전력 강화 위원회가 그 과거에 김판곤 전력 강화 위원회 위원장이 있을 때는 그 지난번 아시안컵을 찾아봤거든요 일곱 번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벤투 감독하고도 미팅하고 일곱 번을 아시안컵 리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보고서를 이제 공식 기자회견에서 막 인터뷰하고 이랬거든요 음 근데 그 전력 강화 위원회가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 선임될 때도 밀러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에게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을 30분 전에 알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강화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러니까 힘을 아예 그냥 빼버린 거죠 여기다 그래서 뭐 감독에 대한 평가도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저 총 9명이 참석 예정이라고 하는데 프로 감독님들이시잖아요 참가 못하죠 못하죠 네 그리고 지금 동계훈련 때문에 바쁘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이거 회의가 안 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네 이거는 계속 저거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외 위험 몇 명은 화상으로 참석이 줌으로 한 대 줌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미국에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프로 현직 감독님들은 전주 훈련제에서 그렇죠 화상으로 자 카메라 야 코치 카메라 좀 시켜봐라 사실 근데 그분들이 너무나 당연한 게 지금 예를 들면 한참 그렇죠 그거 준비도 중요하죠 그거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자기 팀을 갈고 닦고 선수들 막 케어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시안컵을 매우 유독 쳐다보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도 보고서 같은 거 제대로 못 받았다며 맞아요 위험들이 못 받았다고 원래는 이제 현지에서 나온 것들 감독이나 이런 쭉 쓴 거를 보고 이거 했다 자기도 좀 보고 그래서 솔직히 몇 번의 논의를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 마이크 밀러도 아까 약간 바지사장 허수아비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럼 사실 전력강화위원회 다시 돌아가봐요 이건 그냥 우리 이거 합니다 응 보여주기식 같아 해요 보여주기식이죠 이거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도 사실 좀 보여주기식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명단을 보면 응 그 이제 그 축구협회에서는 축구인들을 모았다 응 축구인들이 이제 그 평가를 했다고 나와요 네 솔직히 말하면 그 분들이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일까 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의 여론을 검색을 하던가 파악을 하던가 이러실 만한 분이 솔직히 없어 보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런 의미있는 회의가 됐을까 오늘도 그렇고 그렇죠 전력강화위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떠넘기기 책임 떠넘기고 계속 이제 본인이 이제 중심에 서기 싫으니까 계속 미루는 모습이 나온다 그렇죠 이제 책임져야 할 핵심 인사가 다 지금 빠진 채로 뭔가 이런 것들이 열려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전에 거 한 번만 좀 띄워주시면 와 저 축구회관 앞에서 클린스만 그리고 정몽규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또 열렸습니다 저렇게 자동차에 현수막도 걸고 해서 요게 또 어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아 그래요? 네 생방이 또 됐어요 오전에 뭐 저기 MBC 라이브로 되어 있네 네 맞아요 MBC 저 채널을 통해서 또 라이브가 됐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또 분노를 함께 공감하는 네 여론이 진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좀 거의 임계점을 가는 느낌인데 네 이런 느낌까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모르겠어요 지금 여론이 그 안에 내부의 기류가 반반 정도 되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유임으로 가자 그 내부에서? 그 다음에 뭐 경질이 맞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반반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근데 이제 지금 유임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앞세우는 논리가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뭐 수면 밑으로는 모르고 가장 내세우는 논리가 뭐냐면 위약금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럼 큰일 납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지금 계약서를 까지 않는 이상은 정확한 금액 몰라요 매치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추론하는 거예요 잔여연봉을 줘야 되니까 북측미 월드컵 때까지 자르면 그래서 뭐 70억이네 뭐 코치진까지 다 합치면 100억이네 뭐 다 달라요 네 근데 전 이 얘기나 하나 드리고 싶어 그 위약금을 가장 내세워서 현실론을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아니 위약금 때문에 그 못 자른다 음 라고 하면 자 이 논리 그대로 가볼게요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국가대표팀은 감독을 계약기간 남아있는데 자르면 안됩니다 모든 모든 감독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자르면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잔여연봉을 네 그러면 다음 차차기건 차차기건 누구건 간에 중간에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전략과 전술이 부족해서 팀을 망쳐도 자르면 안돼 왜? 위약금이 발생하니까 그 위약금 아까워서 어떻게 줘요 그 부담감이 큰데 이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 논리적으로는 이게 이 논리잖아요 지금 아 이거 위약금 때문에 어떻게 자릅니까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계약을 할 때 절대 중간에 자르면 안돼 그 위약금이 아까운데 어떻게 잘라요 다 위약금 돈 아까워서 그거 다 치우고 내보내야 돼요 이 논리자면 자 우리가 근데 왜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자군돈 아닙니다 누가 70억이나 100억을 자군돈이라고 그래 하지만 더 큰게 있잖아 더 큰게 우리에겐 이게 한국축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돼 어떻게 하면 더 잘돼 우리 지금 어찌보면 몇 순년만에 처음 보는 이 정말 좋은 멤버들을 가지고 더 좋은 축구를 해야돼 라고 하는 방향이나 길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 돈 얘기로만 앞세우면 안된다 와 네네 그리고 돈 논리로 한번 가볼까요 이러다가 진짜 북중미 월드컵 우리가 뭐 본선에 가네 본선은 가겠지 뭔가 수도 있나 자 근데 많이 본선은 겨우겨우 간다고 치죠 티오가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 정도의 준비로 본선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렇게 얘기할게요 70억은요 조별리그 탈락하고 거기서 하나 통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한방이 버는 돈입니다 준비 더 잘하면 길게 보면 큰 장사할 수 있어요 더 왜 이 작은 거 자꾸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아닌데 왜 뭐 위약금이 굉장히 큰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더 큰 걸 봐야지 전 그래서 위약금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아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봐야 된다 예 이런 얘기였고 아 자 아무튼 뭐 여러모로 안타깝고 자 그리고 아시안컵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아시안컵 얘기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뭐 어제도 저희가 일부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뭐 축구로 받은 상처 축구로 치여하면 된다 또 이번에는 아시안컵 얘기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약간의 좀 이런 게 먼저 궁금하더라고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인터뷰를 굉장히 또 잘 해왔고 좋은 얘기를 어찌됐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 표현을 했었는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다 부정적인 느낌으로 뭐 이거는 근데 부정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같은 인터뷰네 바로 앞에 있는 렌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손흥민도 굉장히 아쉬운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자기 어찌 보면 국가대표 옷을 입고 그렇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이잖아요 북중미 월드컵은 우리가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대회는 아니니까 다음 사우디 아시안컵까지 뭘 한다는 건 보장할 수 없고 얼마나 바람이 있었겠어 내가 그래도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있는 마지막 우승을 도전할 수 있는 대회라고 한다면 그 아쉬움에 좀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팬들의 마음도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좋은 멤버를 거든요 이 얘기죠 지금 마음을 딱 대변하는 말인 것 같아서 자 이런 가운데 아시아축구연맹이 대회통화 베스트 레븐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좀 동아시아로 확대해도 이강인 선수가 좀 유일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343 전역의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뭐 알하이도스 구딘 그리고 아피프 뭐 후세인 알나이마트 등과 함께 이제 베스트 레븐에 선정이 됐어요 또 골키퍼에는 바르시암 네 이 선수도 선정이 됐고 이강인 선수가 좀 유일하다 예 당연히 좀 선정될만한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가 우수하죠 예 그러니까 뭐 결정적인 키패스 뭐 이런거에 있어서 1위니까 예 뭐 그거는 이강인 선수는 뽑히는게 일단 포인트적으로도 우수하 그러니까 다 뭐 이해가는 선수들이고 그렇죠 잘했어 선수들이 저 구딘 구딘만 약간 이해 못하겠는데 호주 저 구딘이 부상이었기 때문에 나온 경기가 몇개 없어요 그 3차전하고 그 우리랑 했던 경기 요렇게만 좀 있거든요 아 그 16강하고 우리랑 했던 경기 예예 고 경계에서 이제 두골을 넣는데 음 저렇게 뽑힐 만했나 뭐 그렇게 쉽긴 한데 네 아무튼 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 앞에 사진 한 번만 다시 해주실래요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아픔이 남은 아시안컵이긴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남기려고 한다면 의미있게 그래도 음 우리가 졌지만 실패했지만 네 의미있게 그래도 이걸 성과적으로 받아 안으려고 그러면 사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아 손흥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새겨야돼 아하 대회전에 그렇죠 우리 한국축구에 있는 문제점을 가려서는 안된다 네네 이 결과가 우승이라고 하는게 나오더라도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뭐 우승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우승의 방점을 찍던 우승하면 그 의미가 아니지 네 한국축구에 문제가 많다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가 그 말의 방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아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방점을 거기다 찍어야 돼요 음 한국축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지도자는 축구협회는 행정은 선수육성은 국제경쟁력 무대는 이런 식으로 논의를 가야된다 그러니 자꾸 작은 거나 눈앞에 있는 자기의 무엇인가 이익에 휘둘리지 말아라 아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뭔가 이게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어떤 책임을 묻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좀 가야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막 서로 회피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만 보이니까 좀 안타까운 거고요 음 곡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